선거관리위원회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렇게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고 휘두를 수 있는 존재인가란 부분은 예전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선거철에만 잠시 분주한 그런 기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선거관리위원회는 검찰이나 경찰을 능가하는 조사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내놓은 선거관리위원회 조사단속활동이라는 문건을 보면 이런 설명이 등장합니다. 검찰이나 경찰이 선거범죄를 단속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서 별도의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권을 부여한 이유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기초로 그 조사단속활동의 공정성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문장을 읽으면서 지나가는 개도 웃을 이야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조직적으로 선거를 조작하는 선거조작위원회다 이렇게 별칭이 불러질 정도입니다. 그 조작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권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자위적인 그런 권력남룡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조사권 때문에 정치인들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엄청난 권력을 바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못지않게 또 하나의 이보다 훨씬 더 막강한 권력이 바로 선거관이가 지고 있습니다. 선거관이 휘하에 여러 마치 협력업체처럼 다양한 그런 여론조사 사설기관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론조사 기관에 막강한 영향력을 해소할 수 있는 위치에 선거관이가 있고 또한 여기에 거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방식의 여론조사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또한 능력과 힘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로 엄청난 권력입니다. 현재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선거 부정문제, 부정선거 문제도 이 선거 조작도 처음의 시작점은 바로 여론조작에서 시작돼서 분위기를 행성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6월 11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뉴스티스는 이렇게 보도합니다. 이준석 대표는 당원 투표에서 3% 정도 차이로 나경원 후보에 밀려났지만 여론조사에서 30% 이상의 압도적인 격차로 당권을 거머쥐다. 엄청난 거죠. 여론조사를 조작해가지고 당대표도 선출할 수 있고 당의 최고위원도 선출할 수 있고 심지어는 대통령 선거의 특정 정당의 후보도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여론조사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론조사가 갖고 있는 마술의 대선은 당시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두고도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냥 말로서 끝나고 말았습니다. 여론조사는 놀랍게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행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아마 산하의 여심이란 그런 기관이 대형할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버요위원회 김미영 원장의 페이스북에는 이런 주장이 나옵니다. 각종 정당선거를 대행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정당사의 일방적인 관계를 충분히 역볼 수 있는 그런 지적이 나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채권자와 관련이 있는 지난 2021년 5월 6월 무렵 진행된 국민의힘 제1차 전당대회 최고위원 등 선거 이전에 선거관리위원회와 체결한 협약서 내용에 의하더라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에 관한 전반에 관한 정보를 위탁관리해왔으며 심지어 온라인 시스템조차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부통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고 그 결과만 당이 인계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채무자 국민의힘이 보유하고 있는 관련 정부는 선거결과 정보 이외에 다른 구체적인 정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대표를 선정하는 거나 앞으로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의 후보를 선택하는 것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도표 하나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를 보시게 되면 당원투표에서는 이준석 대 나경원이 37.41% 대 40.93%입니다. 나경원이 이겼습니다. 그러나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거의 30%로 차이가 납니다. 이준석이 58.76% 그리고 나경원이 28.27%입니다. 당원투표 총수와 여론조사 총수는 여론조사의 한 2배 정도가 당원투표가 많습니다. 여러분 주목할 만한 점은 이준석이 얻은 3만 7,572표 여론조사를 가져와 얻은 여론조사는 또 나경원이 얻은 1만 8,074표가 모두 단 2천 개의 표본집단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총 5만 5,646표를 각각 58.76%와 28.27%로 나누어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을 대변하는 표본집단 2천 개를 가지고 2천 개 나오는 그런 비율에 따라 가지고 약 5만 5천 표 정도가 나누어 갖게 되는 것이죠. 아주 위험한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당원투표수가 여론조사보다 한 2배가량이 많습니다. 11만 6천 표 대 5만 5천 표입니다. 그러나 절반 정도라도 거기에서 만일 데이터가 오염될 수 있다면 또 누군가 개입할 수 있으면 완전히 당심이라든지 민심과 계리된 그런 선거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2천 명에 대한 여론조사가 상당히 공정할 것이다. 랜덤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조사 대상에 대해서는 어떤 외부의 개입이나 조작이 없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대부분 사람들이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유튜브 채널 VON의 김영 원장은 천여 반대 주장을 펼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소 상당히 놀라울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2천 명의 여론조사를 위해 여론조사 기관은 국내 통신사로부터 30배에 달하는 6만 명으로 구성된 데이터베이스 모집단을 공급받게 되고 여론조사에서는 이 가운데 2천 명을 선택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활용한다. 6만 개의 그런 여론조사 할 수 있는 일종의 운동장을 제공하게 되고 그 가운데서 여론조사 기관이 2천 개를 선택한다는 겁니다. 여론조사 기관에게 제공되는 윤망맹의 데이터베이스가 오염되지 않았다고 누가 확신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바로 김영 원장의 주장이고 저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주장이라고 봅니다.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를 통해 가지고 또 지금까지 실시된 사전투표를 통해 가지고 약 1천만 명이 넘는 유권자들의 투표 성량을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누가 누가를 찍었는가이죠. 최소 1천만 명 이상의 극대한 그런 빅데이터를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영 원장은 통신사가 제공하는 여론조사용 데이터베이스는 결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배로부터 통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통신사가 특정 여론조사에게 제공하는 그런 일종의 데이터베이스 2천 개를 뽑으면 6만 개 30개 배수 정도 그것을 바로 통신사가 제공하지만 그것은 랜덤이 아니고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통제와 지배를 받는 그런 데이터베이스일 것이다.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러나 의미심장한 그런 주장을 펼칩니다. 저도 김 원장의 주장에 동의합니다. 결국 국민 개개인의 정치 성량을 1천만 명 이상 정도의 큰 데이터베이스 빅데이터를 갖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0배수를 제공할 때 자신들이 원하는 선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이것을 통신회사로 하여금 제공하도록 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론 확정해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그렇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 그럴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겁니다. 결국 정당의 당대표 선철이나 대선 경선 후보의 선택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원하는 후보를 뽑는 그런 엄청난 일이 이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예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조사권과 아울러서 여론조사에 대한 지배권 통제권을 통해서 엄청난 권력을 향유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선거는 국민이 결정하는 것인가 이런 근본적인 의문을 던져볼 수 있겠습니다. 글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묻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이준석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여론조사에서 승리를 거둔 결과는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제공되는 데이터베이스의 특성을 조작함으로써 대통령 후보 국민의힘 경선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의 여론조사 방식을 사용하게 된다면 대통령 후보 국민의힘에서도 분명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는 권력을 국민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다는 이야기가 상당한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헌법 1조 2항은 고쳐져야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국민 대신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체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경선, 대선, 총선, 지방선거 그리고 당내의 당대표의 선출, 당내표의 그런 여러 가지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여론조사 결과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다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일 이것이 이와 같은 가설이 사실이라면 이것을 우리는 제대로 고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부정선거 시비가 끊이질 않을 것이고 우리가 헌법 2조에서 규정한 것처럼 대한민국이 자유민주공학으로 남을 수가 없는 겁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